주! 귀여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버려 미안해 주! 어쩌면 좋아 미안해 귀여운 적이 아닌데 미안해 뿡뿡!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갑자기 왜 들어와서 난리냐고 난리냐고 뿡뿡! 내 방에서 나가라 응 공주병 방금 뿡뿡! 공주병 아니거든! 방금 뿡뿡! 아 진짜 난리냐고 안녕하세요 뿡! 어 뿡? 양 갈래? 그래 내가 왔대 뿡! 뿡! 나 귀여워서 미안해 너도 그 노래 부르냐? 나 이거 요즘 중독됐잖아 나던데 틱톡에서 엄청 많이 보여서 그리고 노래가 또 좋아 그렇기도 한데 이 노래가 가사가 유난해도 나랑 좀 잘 맞아서 응? 잘 맞는다고? 뿡! 나 귀여워서 미안해 이런 가사들이 나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전혀 안 어울리는데 뭐라고? 나 틱톡 찍고 있었는데 너도 찍을래? 그럴까? 조금 귀여운 필터 있어? 응 고양이 같은 거 있어 너는 하트 머리띤데 나는 없어? 공주 같은 거 아! 공주 왕관 있어 이거 할래? 오! 나랑 딱 어울리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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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뿡! 나 귀여워 나도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버려 미안해 뿡! 어쩌면 좋아 미안해 귀여운 적이 아닌데 미안해 오웩! 오웩! 누나들 노는데 끼지 말고 너는 저리 가라 넌 나쁘셔! 응! 연습 끝! 나 찍는다! 뿡! 뿡! 귀여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버려 미안해 유에모를 많이 남발하는 듯 저는 좋아 미안해 귀여운 적이 아닌데 미안해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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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회수는 한 만 회 넘게 찍? 헷! 한 천 회 정도? 이야! 이제 나 한다 오비키 너 찍고 나 다시 찍을 거야 마음에 안 들어 헷! 그래라 여러 번 찍으세요 안녕하세요! 어? 남반장이다? 어? 남반장? 왔냐? 응? 야달라고 했었네? 나도 있었지? 헷! 저리 뭐하고 있었냐? 우리 지금 엄청난 거 찍고 있었거든? 너 같은 거? 그게 뭔데? 나 같은 귀여운 거? 헷! 아아... 이제 마침 나 딱 찍으려고 했는데 운이 좋네 남반장 벌칙이네 벌칙 나 그냥 집에 갈게 뭐? 야 너 일로와봐 무슨 벌칙이야 진짜 죽을래 살려줘 자! 그럼 여기 앉아서 관람하세요! 헷! 우와... 뭐야 부담스러워 오비키 귀여운 척 한다! 현타 온 거 있다! 나는 그런 걸로 현타 잘 안 와 내가 현타 와 그래 오든지 말든지 자! 관람객은 여기 앉으시고요! 네네 나갈 때 돈 받아가면 되나요? 네! 오그라들기 참으시면 상품이 있습니다! 헷! 오그라들기 참으면 상품이 있대 기기는 귀여워 오비키! 와 상품이 뭔데요? 근데 그 상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는다 나 진짜 철판 깔고 할 거야 오비키 귀여워서 구맨 촬영 준비 시작! 으흠! 으흠! 아아... 아아... 츄! 귀여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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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! 어쩌면 좋아 미안해 귀여운 저기 아닌데 미안해 와 무슨 저격 영상이냐? 막 이거 보는 사람들이 다 오그라들어서 죽으라는 저격 영상 이제 내 차례 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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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 야야야 남면장 너도 양갈래 현타 참아야 돼 와 오늘은 내가 아주 운이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온 것 같다 뭐라고? 헷! 운이 좋은 거지? 헷! 와 저거 강당함 너무 귀여워서 미안해 어? 귀여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어우 내가 태어나버려 미안 헷! 뿌! 어쩌면 좋아 미안 헷! 귀여운 저기 아닌데 미안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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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무슨 지옥 체험인가? 손발이 사라져서 없어졌네 뭐? 예! 남면장 너도 해보든가 해 뭐? 오 그럼 되겠네 남면장 너도 여기 앉아봐 뭔 소리야 안 해 앉아라 아 나는 왜 갑자기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아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근데 이거 하려면은 되게 귀여워야 되거든 내 또한간 써보는 거 어때? 귀엽지? 헷! 아 진짜 어떻게 그런 걸 써 왜 못 써? 얘는 엄청 멋지고만 헷! 이게 멋지다고? 와 아하하하하 귀걸이도 해 귀걸이도 아이 싫어 잠깐만 해봐 잠깐만 와 진짜 싫어 너네 으하하하하 아 너무 예쁘다 뿌 진짜 딱이네 이제 하면 되겠다 근데 약간 이건 귀엽다기보다는 혐오스러운데? 응 그러면 좀 더 귀여운 거 없나? 예 그럼 이거 해 이거 이거 귀엽잖아 차라리 이게 나았으면 될까? 오우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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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자 한 바 와 극혐 아 어떻게 하는 건데 나보고 따라하면 돼야겠지 헷! 시작! 주 귀여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버려 미안해 주 어쩌면 좋아 미안해 귀여운 저기 아닌데 미안해 하하하하 나 오래 늘어서 제일 웃겨 하하 하하 워 잘하는데 하하 아 진짜 아 진짜 보자 보자 결과물 근데 하기 싫다 하면서 할 거 다 했어 하하 진짜 너네 정말 나 힘들게 한다 진짜 정말 주 귀여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버려 미안해 주 어쩌면 미안해 하하하하 너무 웃기듯 하하하 이거 완전 벌칙이야 오늘 정말 너무 잘못 왔어 하하하 갑자기 들어와서 봉병당했어 봉변 하하 틱톡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레전드 영상 뽑았다 아 오늘도 구격사 하나 남겼다 덕분에 좋아 오늘도 신나게 구격사 남기기 아니 남사친 앞에서 귀여워서 미안하기 대 성공 누가 대성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너의 agency 그 중으로 하하하 고마워 알 여행